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예쁘고 통통 튀고 생기있는 목소리는 누구야? 여전히 모르시겠나요? 네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고요. 오늘부터 바로 8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DJ를 맡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네요. 축하해 주시느라고 지금 저의 첫 생방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의 컨디션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살짝 긴장도 되지만 즐길 만한 그런 긴장감이고요.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사실 저는 2010년 이후에 9년만이죠. 9년만에 제가 DJ로 다시 컴백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꼭 한번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첫 방에 정말 비도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니 원래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아니 비가 얼마나 오려고 하면 아니 뭐 태풍까지 온다고 해요. 태풍. 뭐야 렛기마? 렛기마라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용히 지나가라. 어? 예끼마 그냥 확 예끼마. 어? 렛기마 너 지나가라 그냥. 뭐 아무쪼록 태풍 피해 없이 정말 무사히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어? 자 습기 날리는 방송이에요. 김명상씨 DJ 축하합니다. 첫 방송 목소리가 너무너무 활기차서 좋아요. 류용씨. 제가 방금 그 SNS 라이브를 켰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듣고 계시대요. 아니 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이 방송이 전파가 타요? 저희가 103.5거든요. 이게 미국에 지금 나간다고요? 그 먼 나라까지? 고릴라로. 고릴라로. 정말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류용씨 하이 애프터눈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전세계 어디든 이 시간에 2시 20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1412님. 앞으로 10년 20년 장수 방송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주도에서 듣고 있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뭐 첫방부터 뭐 아메리카 제주도 뭐 난리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다 올려주시면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요. 나르시의 아브라카다브라에요.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브라운하이드걸스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원래 그 아브라카다브라 다 이뤄져라라는 그 주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라디오 타이틀을 정할 때 후보군이 거짓말 안하고 한 50개 넘었었어요. 5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타이틀을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당첨된 것이 바로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요. 아브라카다브라? 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오케이 좋아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검색.